아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PC판으로 드래곤볼을 구입하시면은 키가 이제 플스 어 조작기 같은 걸로 나와서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이제 왼쪽 중간을 보시면 이제 조사키 점프키 이렇게 키보드에 맞춰서 나오죠 저도 이것 때문에 낚시를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스템에 들어가셔서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래픽에서 아이콘 표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B로 되어 있을텐데 이거를 키보드 마우스로 바꿔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 마우스에 맞게끔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게임 하시길 바라구요 즐게 마세요 뿅